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싸움에 지기 싫어가지고 결국 자기 엄마 가슴 다 찢어밟긴 그런 후레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놈 안에 후려치기 하다가 그깟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자기 엄마를 짓밟은 남편 그래 이제 니가 아예 피통을 싸는구나 원제 시어머니가 저 때문에 알아누웠답니다. 남편 말이 그래요. 일단 이거 고민도 고민이지만 저희 남편이 너무 거지같아가지고 써봐요. 아니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인데 솔직히 뭐 이런 등신이 다 있나 싶을 정도고 기도 안차거든요. 일단 저는 아직은 30대인 여자고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맞벌이를 하다가 출산을 하고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좀 넘게 일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몸만 풀고 바로 복직을 하려고 했었는데 태어난 우리 아이한테 잔병 치례가 너무 많았고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에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원래는 육아를 도와주기로 했던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 갑자기 건강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뭐 이런 거야 저희 부부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니까 대충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저희 부부가 엄청 큰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용 자체는 별거 아니었어요. 제가 평소에 남편 아침밥을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날은 제가 깜빡한 거예요. 밥솥 취사 버튼을 오르고 안 누른 겁니다. 결국 남편은 밥을 못 먹고 그대로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성질을 너무 내더라고. 그런데 아무리 실수라도 이건 제 잘못이 맞다 보니까 당연히 사과를 했고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이걸 가지고 하루 종일 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대며 막 틱틱대는 거야.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는데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제 딴에는 미안해서 저녁에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기다렸는데 그걸 먹으면서도 자꾸만 툴툴거리니까 저도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보야 내가 미안하다 앞으로 더 신경 쓴다 했잖아 이제 그만 좀 하자 당신 자꾸 이러면 내가 애 앞에서 뭐가 되니? 이랬는데 마치 이렇게 대꾸를 해주길 기다린 것 같아요. 아예 화를 내더라고. 물론 저도 그래요. 기분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냥 받아쳤어요. 결국 남편 입에서 막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미안하면 돼? 어? 아니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주부 아니야 주부. 막말로 주부라는 게 뭐야? 집에서 밥하는 거 빼놓고 보면 맨날 놀고 먹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아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딱 이러더라고요. 우와. 아니 내가 놀아? 하루 종일 애 보고 집안일 하는 게 노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똑같이 막말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 내가 집에서 놀고 처먹는 인간이네? 그러면 어머님도 뭐야? 어머님도 평생 집에서 놀고 처먹는 사람인 거네? 그지? 이런 식으로 어머님을 걸고 넘어졌는데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 나이 21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평생 주부로 살았던 분입니다. 치사하죠. 알아요. 근데 치사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을 걸고 넘어지면 최소 이 인간 자기 엄마 이야기니까 꿀먹은 벙어리 정도는 될 거라 얘기했는데 미친 건가 봐. 그래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뭐 너랑 똑같은 거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뭐 이 인간 평소에 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고 자존심 역시 하늘을 뚫는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엄마 이야기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뭐냐 그래? 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한번 보자 하는 마음에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 걸어봐. 그리고 나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할 수 있어? 그지? 이랬더니 처음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뭐? 아이씨 미쳤어? 이랬는데 그래 그럼 그렇지 못하지 못하겠지 맨날 나한테만 큰소리 치고 엄마한테 주고도 그런 소리 못하겠지? 에라이 쫄보 새끼야 이렇게 약을 좀 올리고 자존심을 팍팍 긁었더니 이 남자가 잠깐 씩씩거리며 고민을 하다가 진짜로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아니 엄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엄마가 그렇게 평생 집에서 놀고 먹었다고? 어? 이제는 며느리도 그렇게 만들 거야 이거야? 어?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진짜 이때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 아들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당신 며느리인 저를 괴롭힌다든지 뭐 특별하게 박하게 꾸는 건 전혀 없는 분이지만 신우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한평생을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오직 당신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삶의 전부였던 분이었대요. 제 생일은 한 번도 안 챙겨준 분이지만 아들한테는 툭하면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한다 오늘도 힘내라 이런 문자 보내는 분이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그랬던 분이 그런 아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결국 쓰러졌다고 합니다. 아니 뭐 진짜 철포덕 쓰러진 건 아니고 그냥 주저앉았다 이건데 이때 집에 계시던 아버님이랑 막내 시누이랑 난리가 났고요. 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어머님한테 달려가긴 했는데 어머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아예 자리를 깔고 알아 누우셔가지고는 밥도 죽도 입에 안 대고 그냥 울고만 있다고 합니다. 아버님 분노 말도 못하죠. 그리고 시누들까지 누나든 여동생이든 다 잡아 먹으려 드니까 결국 이 거짓같은 남편이 이젠 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어? 야! 너 이러다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랄지. 아니 정말 지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저랑 싸우다 실언을 한 거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봤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랑 같이 가서 해명하고 좀 빌어달라는데 제가 거기 왜 가겠어요. 안 갔죠. 근데 계속 거부를 하다가 어머님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가봤거든요. 근데 소용이 없더라고. 아니 애초에 어머님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하튼 계속 안절부절 어쩌지를 못하고 있길래 그렇게 걱정이 되면 당신이 시댁에 들어가서 밥 해드리고 옆에 달라붙어서 어머님을 보살펴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버럭버럭 고함 지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러더니 당신이 어머님 당신이 정말 며칠 동안 굶어버리니까 한 이틀 전부터는 출근 전에도 시댁을 들으려고 퇴근 후에도 들렀다 옵니다. 막내 신우이한테 물어봤더니 여전히 어머님은 거의 안 드시고 아들이 와도 등을 돌려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계신데요. 뭐 솔직히 저는 지금도 100% 남편 탓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진짜 어머님을 이대로 돌아가시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떻게 좋은 방법 하나 없을까요? 그냥 가만히 냅두자니 그 상황이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가 진짜 까딱하면 큰일 치를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제가 직접 나설 수도 없는 거고 뭐 싫어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이걸 뭐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어이구 이 거지같은 개 효로 상냄을 받나 지 마누라 앞에서 가오 잡다가 지 엄마 머리채를 뜯어버렸네? 어? 됐을까요? 가오가 아니고 개똥폼이죠. 지가 자기 엄마를 개무시한 거고 아니 그리고 자기 엄마인데 무슨 며느리 교육을 짓거려 어? 남편 미친 거 아니야? 이만 아들 새끼는 아무 생각 없이 자란 티를 낸 거고 엄마는 자기 아들을 모자라게 키운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3번 그래 맨날 아들 아들 아이고 내 새끼 우쭈쭈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봤자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 시어머니가 몸으로 증명했네. 끌 끌 끌 끌 끌 2번 아니 그냥 그래 여보 내가 실언을 했다 미안하다 주부라고 당신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이랬으면 그냥 좋게 끝날 걸 끝까지 지 마누라 이게 먹어보겠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지 엄마한테 테러를 해버렸네 헐 야 아들 새끼 잘못 키운 죄가 이렇게 크다 커 어이구 내 댓글 아니 뭐 그래 감정이 안 좋으니까 실언하는 것까진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겠어 그런데 구필 줄을 몰라가지고 그걸 끝까지 끌고 갔다는 게 문제죠 거기다 봐봐 마지막까지 남 탓이야 이 인간 자식 키우고 있는 어른 맞아요? 2번 스니 스니 지금 스니는 알아 누워있는 심호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스니의 남은 인생을 걱정할 때입니다 이젠 애까지 낳아가지고 저런 거랑 평생 살아야 할 팔자인데 스니의 앞날은 꽃길이 아니라 똥밭에 지옥불만 남아있는 건 몰라요? 봐봐 지 잘못은 추고도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너 때문이라면 가서 빌라고 말하는 것만 봐도 사람 새끼 아니거든요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그냥 이혼했으면 좋겠어 아니 막말로 저런 거랑 평생 살아갈 자신 있어요? 없잖아요 3번 야 시어머니가 아들내미를 짐승으로 키웠구나 맨날 아들아들 하면서 못된 짓을 해도 오냐오냐 그러니 정신 못 차리고 지 엄마한테 패드립을 날린 거지 오냐오냐가 통하는 건 내 품 안에 있을 때까지만인 거고 평생은 내 그늘 안에서 내 자식 중심으로 세상 돌아가게 만들어줄 능력이 안되면 적어도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게 키웠어야죠 안 그러니까 이 꼴 나는 거야 4번 여보 어머님이 계속 저렇게 누워만 계시니까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얼른 빨리 쾌차하셔가지고 밥솥 취사버튼 누르셔야 되는데 맨날 저렇게 누워서 계속 놀고 놀고 먹고 계시니까 어쩜 좋아 어머님 빨리 기운 내세요 취사버튼 누르셔야죠 평생을 놀고 먹었는데 이젠 또 누워 계실 겁니까 이렇게 해버리세요 5번 이거는 쓰니 시어머니가 저런 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쓰니가 걱정해야 되는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런 사람이랑 계속 살면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본인입니다 6번 6번 아니 인간이 말이야 아무리 호성심이 강해도 그렇지 어떻게 막 막 키운 것도 아니고 어? 자기를 금이야 오기야 했던 자기 어머니를 대놓고 식충위 취급을 할 수 있냐 이거지 어?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가 얻는 게 뭔데 도대체 그리고 꼴랑 지 혼자 우월감 승리감 느끼자고 여러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게 사람이냐고 어이구 인간도 덜 된 게 결혼은 왜 하는 거고 번식은 또 왜 하는 거요 이런 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태가 됐어야 돼요 7번 가정주부가 놀고 먹는다의 진짜 뜻은 남편이 돈을 오지게 잘 벌어서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다 가서 도우미가 하고 주부는 그냥 골프 치고 쇼핑하고 피부 관리 받고 브런치나 먹고 여기저기 여행 가는 거 이런 걸 보고 놀고 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시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키운 어 보니까 그냥 냅두고 쓴이는 쓴이가 키우지도 않았는데 막말이나 퍼부는 저런 놈이랑 이제 어떻게 갈라설지 이거나 고민하세요 제가 이거 아까 글 맞춤법이나 이런 거 수정하면서 그 챗GPT 있죠 거기다 올려가지고 검수 한번 받아보려고 올렸는데 그런 뒤에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잘못이냐 그러더니 챗GPT가 말로는 좋게 여기서 누구의 탓을 하기보다는 각각의 과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봤자 남편이 구하려 선을 넘었다 주부한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상대를 무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쓴이한테는 그렇다고 남편을 그렇게 긁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시어머니한테는 그렇다고 밥을 안 먹고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제가 놀라게 그거였어요 이야 좀 긴 글인데 바로 답변을 하더라고 전체의 문매를 본다 이거죠 이야 인공지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야 놀랬어 아무튼 이거는 진짜 찌질하네 그죠 인간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